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라한 고소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빅킬러 엔제가 개헌하게 되는데 요 빅킬러 엔제는 어떤 강의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OT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킬러 엔제는 구성어체가 자, 유열평가원이라던가 모든 시험은 알겠죠? 그죠? 빅킬러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빅킬러라고 하여 이제 뭐 양적계산과 중화 뭐 기체 양론 파트 18번, 19번, 20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월페이지에서는 사실 많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동적표현이라던가 화학과 우리 생활, 분자, 모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풀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다루고자 하는 건 요 일곱과의 주제인데 요 일곱과의 주제가 아마도 친구들 스스로 봤을 때 아, 나는 여기가 좀 약해라는 데가 많을 거야. 그죠? 그래서 올 수 없는 내용은 요 일곱과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농도. 그죠? 두 번째, phpo에 딱 어떤 사항인지 알잖아. 그죠? 중화적정,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 산화환원 그 다음에 동위원소, 양자수조합 그 다음에 주기율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주제 몇 가지? 일곱 가지 가지고 정리할 거고요. 자,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교재처럼 교재 받으면 알겠지만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일곱 가지야. 엔제니까 문제풀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주제별로 열다섯 문항씩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풀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걸 반대로 구성해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농도 그럼 농도 열다섯 개 풀어보고 동위원소 열다섯 개 풀어보고 중화적정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뭐 3페이지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자, 이거 뒤집으면 아, 회차 열다섯 회차에 대해서 일곱 문항씩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각 주제별로 한 문제씩 탁탁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회차별로 정리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회차씩만 풀어도 15일이 걸릴 거고 하루에 두 회차씩 풀면 뭐 일주일은 걸리겠죠. 근데 루즈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 이틀에 하나씩 풀면 그래도 한 달 걸리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인데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학습법.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점수라는 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몰롱도는 교재 구성도 이렇게 해놨는데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왜냐하면 동의원소에 만약에 내가 몰라 그런 동의원소가 약하면 동의원소 문제만 틀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산하원원만 약하면 산하원원만 틀리게 됩니다. 근데 몰롱도가 약하면 데미지가 많이 오잖아. 왜냐하면 몰롱도에 관련 문제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용액의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 pH와 POH를 풀려면 몰롱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 또 하나 중화적정을 풀려면 NMV는 NM-M-V-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과정이 되겠고 특히나 여기서 농도와 중화적정에서는 밀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답률이 떨어진다니까. 그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몰롱도가 엄청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산하원원은 산하원원이 두 문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한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두 개가 뭐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뭐 나와? 산하수로 개수 맞추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맞추죠.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금속의 산하원원은 있습니다. 그쵸? 작년부터 자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 내니까 두 문제짜리야. 그 다음 동위원소는 이제 한 문제를 내지만 이 동위원소의 패턴엔 두 가지가 있지. 이번 6월 평가안에 뭐 나왔어요? 존재 비 나왔나? 아니거든. 그쵸? 입자수가 나왔어요. 동위원소의 입자수. 근데 그것 다 수능에 그게 나오나?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동위원소는 입자수 관련 패턴이 있고 하나는 존재 비 관련 패턴이 있죠. 이거를 다 고르게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약한 파트가 있고 강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나는 점수가 35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개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개념을 다시 할까? 그럴만한 시간은 없거든. 그리고 살짝 보면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 엔제라는 걸 풀면서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걸 못 푸는구나. 이런 걸 느리게 푸는구나. 근데 이 한 교재의 문제를 열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복이죠. 그쵸? 아 한 번 풀었던 문제도 사실은 숫자 하나 받고 아니면 숫자 하나를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정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두 번 넣었지만 여러분은 처음에 문제 풀 때 하나는 본인이 한 번 여백에다가 풀어보고 두 번째 풀 때는 시험지 텍스트에다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 끝나면 맨뒤에 이제 회차별로 아 일곱 개씩 풀어주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용액의 농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